모두 태워버렸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하다보니까 제 방법을 찾았어요 이렇게 철사를 구부려 가지고 연료통 안에 연료 공급 호수를 연료통 밖으로 빼내고 지동을 유지하고 있으면 연료 호수하고 카브레타에 남아있는 피발류를 모두 태우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지나면 지동이 꺼집니다 꺼졌죠? 그러면 다시 이 줄을 잡아 당겨 가지고 지동을 다시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연료를 인위적으로 태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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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